네 안녕하세요 군수박입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 시작할 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보고 듣는 인물 리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듣는 인물 리키는 자료 수집 시간이 작업 시간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짧게는 3주 많게는 석 달까지 걸려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 이게 저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다 보니까 도저히 손을 못 떼겠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시간만 너무 많이 흘러갔고 이렇게 시간만 가다 보니까 아 이거 저저히 안되겠다 싶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 유튜브를 그냥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포기하자니 뭐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해봤고 또 제 의지는 아니지만 좀 잘 안되가지고 멈춰 있었는데 그냥 이대로 접자니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접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냥 계속 만들자니 시간이 안나서 그것도 많이 불가능하고 또 새로운 걸 하자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다 보고 듣는 인물기를 보고 해주신 건데 새로운 걸 하는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 결국엔 상황이 안되서 어... 보그던데 님물리키를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 요청까지 다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어... 정말 감사드리구요 또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어... 일단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는데 기다리시고 계신다면 어... 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보고 듣는 인물이키는 더 이상 업로드를 하지 못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어... 방송을 할 예정이구요 어느정도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고 어... 컨텐츠는 제가 다섯 가지로 후보로 올려놓고 거기서 두 가지를 골라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 방송은 이제 트위치는 이제 철수한다니까 배제를 하고 아프리카TV 하고 아프리카TV 개편이 이번 년에 있죠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놨고 치즈직 이라는 서비스인데 어... 그것도 2월달에 정식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하니까 어... 어디로 갈지 정확히 정착할지는 어차피 저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어... 어디로 가든 네... 결정은 어... 내리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아프리카TV로 세팅을 일단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TV에서 먼저 어... 시작을 할 거구요 어... 컨텐츠는 어... 어... 첫번째 생각한 거를 두번째로 미루고 먼저 이제 두번째로 하려고 했던 거를 시작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 개수를 많이 늘리는 어... 그런 용도의 어...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두번째 거를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시청자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더 재밌을 거 같고 혼자서 할 수 있긴 한데 좀 그 시청자가 있는 게 좀 더 나을 거 같아요 좀 대화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어... 그 첫번째 거를 일단 하면서 시청자도 조금 확보를 하고 어... 뭐 그게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명 정도 가 모이면 두번째 거는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만약에 한 몇 달을 진행을 했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예 고민해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어... 두번째 것도 같이 병행을 하든지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먼저 이제 아프리카TV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주 3회에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영상 편집을 해서 유튜브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은 제가 휴식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 방송 시간은 제가 컴퓨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 이후부터 가능한 거 같아요 딱 좀 빠르면 11시도 있긴 한데 근데 12시에는 거의 이제 시간이 자유롭게 날 거 같으니까 12시로 결정을 했고요 3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어... 방송을 할 예정이고 제가 제가 6시 반에 일어나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3시간은 그래도 좀 자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제가 시간은 12시에서 3시로 일단 기본으로 잡아놨습니다 어... 수... 목... 토... 이렇게 3인 방송을 하고 나머지 월, 화, 금은 영상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이제 휴식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어... 또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일단은 보고 듣는 인물 위키를 어...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 새로운 콘텐츠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2월 중순에서 2월 말 사이에 어... 방송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한 이제 방송 시작 날짜는 딱히 말씀은 안 드리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서 어... 제가 말씀 드렸던 이제 방송 시간대에 방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앞으로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겠고요 새로운 콘텐츠로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박이었습니다 군수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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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